최근 인천시가 지정예고한 인천시 모형문화재 녹청자장 지정을 두고 예술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모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공고를 통해 녹청자장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도회협회와 인천 녹청자진흥회는 성병을 통해 인천시가 지정예고한 인물의 녹청자 관련 활동과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지정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까지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기준을 통한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